경남 진주시의 국내 최초로 우주부품 전문 시험기관이 내년에 문을 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서 우주부품시험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진동시험기와 전자파 챔버 등 시험장비 22종을 이용해 국내 기술로 제작한 인공위성과 발사체 부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센터는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센터 착공은 우주분야 산업체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